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내 삶의 다우스 300을 만나도 내 안에 헌난한 300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믿음 그 연혁력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련의 시간이 내 삶에서 전환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수련의가 내 삶에서 돌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저의 삶 가운데에 그저 지나가는 험험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나를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이 격적이 종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연예인학교의 청소년 꿈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한 명도 뒤로 불안하지 않으며 한 명도 뒤로 불안하지 않으며 다른 300일을 넘을지어다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같이 순환위를 이어서 한 명도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명도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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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같이 한 명도 뒤로 돌아가겠습니다